안녕하세요. 평안된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1년에 한 번 없는 그 영상입니다. 케이스 품질 비교표입니다. 2024년 9월 버전으로 작성을 했고요. 다나와 가격대별 인기순위로 표를 만들어 뒀습니다. 다만 두 가지 경우 제가 제품을 제외했는데 첫 번째 누가 봐도 광고받아서 순위가 오른 제품 그러니까 저희한테 주문도 잘 안 들어오고 지금 판매한 지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어 한 달 두 달 석 달까지 다요 그러면 판매량이 얼마 안 될 텐데 얘가 인기순위에 들어가 있어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1년 넘게 짝짱에 잘 팔린 애들도 있는데 이제 막 나왔는데 2등이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제품도 그냥 다 뺐어요. 딱 받아 광고받은 거니까. 세 번째 제가 못 만져본 제품도 웬만하면 뺐습니다. 케이스는 만져봐야 제품을 알 수 있기도 하고 제가 1년에 2,000대 정도 PC를 파는데 아직까지 만져본 적이 없는 케이스? 잘 없을 거거든요. 특히 제가 새로운 제품 주문 받을 때마다 직원들이 사장님 이거 신제품인데 한 번 먼저 만져보십시오 하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거 놓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근데 내가 못 만져봤다고? 이것도 의심스럽죠. 그래서 2, 3번의 경우 제외했고 단화와 가격대별 인기순위로 작성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 게 있는데 케이스는 가격 싸고 좋은 케이스가 없습니다.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케이스 샀다 쳐요. 케이스가 보통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 상단에 패널이 있는데 전원 버튼이라든지 리셋 버튼, USB 같은 게 들어가 있죠. 이걸 싸게 만들어도 3,000원이고 일반적으로 USB 3.0 같은 거 좀 들어가 있다 싶으면 6,000원 정도 합니다. C타입도 들어가 있으면 더 가격이 오르고요. 그리고 펜 요새 4개나 6개 제공해 주죠. 게이밍 제품 경우에. 이게 LED가 있으면 일단 2,000원이 넘어가요. 대량으로 몇만 개 납품 받더라도. LED가 없는 제품들도 1,500원 이상 합니다. 그것도 정말 구린 ID 방식으로 펜 속 조절 안 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 가기 그렇고요. 만약에 펜 속 조절되거나 그러면 3,000원 넘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펜만 이만큼 달면 일단 이것만 만 원이 날라가요. 맞죠? 전면 패널, 뭉뚱그려 5,000원 날라갔다 칩시다. 내가 케이스 3만 원 주고 샀어. 그럼 벌써 15,000원이 그렇게 나가.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이거 케이스 포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박스 가격하고 스티로폼 가격은 공짜가 나는 거 아니죠. 그것도 몇천 원 빠집니다. 그러면 포장제랑 운송비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펜이랑 전면 패널 가격이 벌써 2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케이스 강판은 어떻게 만들어요? 케이스 강판은 고작 7, 8천 원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 이거 수입에서 파운데도 한 2, 3천만 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강판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 여판이 두껍겠어요? 샤시가 두껍겠냐고요? 안 두껍죠. 그냥 손가락을 뚝 누르면 북 들어갈 정도의 두께로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도색 품질도 좋지 않고요. 그러면 뭐 얇게 만든 게 뭐가 문제인데요? 얇게 만들면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점. 나사선이 쉽게 망그러집니다. 이 나사를 고정할 때 나사선 자체가 얇으니까 망그러져요. 그래서 조립할 때 나사가 헛들거나 재조립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공진음이 생겨요. 이 공진음은 뭐냐면은 펜 블레이드는 일단 완전 균이라고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분명히 무거운 놈이 있거든요? 무거운 놈이 있으면 무게가 그쪽으로 쏠리니까 얘가 돌면서 진동이 생겨요. 움직이는 모든 것은 진동이 생긴다. 알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진동이 옆판에 전달이 되는데 이게 강판이 얇으면 소리가 증폭이 돼요.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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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소음에 시달리게 돼요. 차음도 잘 못하겠죠. 얇으니까. 벽이 두꺼우면 옆집에서 떠드는 소리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얇으면 다 들리죠. 모텔 안 좋은데 가면 그렇잖아요. 옆방 소리 잘 들립니다. 차음이 안 돼요. 강판이 얇으면. 그 외에 배송 올 때 파손도 쉽게 납니다. 택배로 받았는데 케이스 이렇게 뒤틀어져 있는 경우 많아요. 보드 제도 장착도 안 되고. 그러니 솔직히 3만원, 3만 몇천원, 2만 얼마 이 정도 주면서 품질을 바라시면 안 돼요. 4만원대까지도 그래요. 펜 여러 개 달리는 애들은 대부분 쿨링은 좋을지언정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제도된 품질을 가지지 않는 샷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음을 감수해야 되고 도착했을 때 도색불량이나 파손 같은 게 흔히 생긴다. 그걸 알아두고 케이스를 구매하십시오. 제가 5, 60만원짜리 케이스 사면서 5, 60만원짜리 본체 사면서 케이스 2, 3만원짜리 사는 건 별말 아니에요. 100만원짜리 사면서 예산 부족해서 3, 4만원짜리 사는 건 별말 아닙니다. 그런데 200만원짜리 본체 사면서 케이스 3만원짜리 사는 거는 솔직히 무슨 생각에 저러나 싶어요. 케이스 비용의 1.5%밖에 추가 안 한다고요? 당장에 5, 6만원짜리만 사도 엄청난 품질 차이가 나는데요. 에그 나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2만원, 3만원대부터 저 위에 몇십만원 케이스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저렴한 사무용 케이스부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케이스 그냥 싼 맛에 쓰는 겁니다. CD롬 달려있고 강판도 얇고 그래도 선정기 홀은 조그만한 작게 진짜 좁은 틈이지만 있긴 있어요. 그리고 표준 ATX 큰 사이즈의 보드가 들어갑니다. 펜은 돈이 없으니까 80mm짜리 한 개 달려있어요. 쿨링 안 좋습니다. 쿨링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강판도 깨는 매우 얇고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는 생각보다는 조금 길죠. CPU 쿨러도 조금 낮은 타워형 120mm는 들어갈 정도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기본 쿨러스는 그래픽카드 안다는 사무용도에만 쓰십시오. 장점은 저렴한 가격 정도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불구하고 풀사이즈 보드가 장착된다는 것 빼고는 다 단자입니다. 근데 이거 내가 열심히 깠는데 사실 이거만한 2만원 미만의 사무용 케이스는 없습니다. 자 그 옆에 있는 건 똑같은 사무용 케이스인데 미니입니다. MATX 잖아요. 짧은 보드만 들어갑니다. 풀사이즈보다 안 들어가요. 가격은 거의 똑같고요. 얘가 사이즈 자체가 이거보다 많이 작거든요. 그러다보니 강판을 좀 두껍게 가져갈 수 있어요. 심지어 얘는 우측 옆판이 있는데 반대쪽은 옆판이 없어요. 아예. 거기에 바로 보드 장착합니다. 그러면 이 슬라이딩 방식 여는 도우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강판을 더 두껍게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가격에 비해서 매우 두껍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0.7T 까지 가는 놈도 있으니까 없어요. 저 한 7만원대 가야 했거든. 가격에 비해 짱짱하다. 탄탄한 느낌이 든다. 모서리를 다 라운드 처리를 해서 가격에 비해 덜 싸구려로 보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가격에 비해입니다. 도색 품질 이런 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작게 구성하고 약간 탄탄한 케이스를 원하신다면 사무용을 구성할 때 DMO11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여러 제품 사무용도 있던데 이거 두 개 많은 게 없으니 얘네들이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거는 사무용이 아니에요. 3만원도 안 되는 가격이 이게 43만원이나 다른바 없긴 한데 게임 용도 짤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얘는 측면 펜 두 개랑 후면 펜 하나밖에 없는 제품이라서 측면 펜은 바람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한번 쳐서 내려가죠. 그래서 약하거든요. 근데 이 펜 스펙이 안 좋아요. 안 좋기 때문에 쿨링은 그리 안 좋습니다. 다만 그래픽카드 호환폭이 확실히 늘어났고 뭐야 이거 이거 잘못 적었습니다. 240이에요. 이거 수정한다는 걸 제가 잘못 수정했네요. 상단 순행 쿨러 호환성은 좀 떨어지고요. 측면에 이 펜이 리버스 펜이에요. 그게 흑기 펜이에요. 원래 측면 펜은 흑기로 해야 되거든요. 리버스 펜 이 가격에 썼다는 거 그게 장점이고 볼캐치어 펜 볼캐치어 펜은 뭐냐고 하면 여기 보면은 위에 그 옆 한 열대 있잖아요. 보통 슬라이딩 도어일텐데 여기 끼워서 뒤에 나사 꽂는 방식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볼이 이렇게 나와요. 동그란 볼이 자세히 보면은 요렇게 요렇게 생긴 볼이 하나 나와있습니다. 요게 이렇게 생긴 틈 사이에 쏙 들어가서 고정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샤시가 있으면은 샤시 옆에 상단에 요렇게 틈이 있어요. 그럼 옆 한에 이렇게 나와있는 볼이 또 꽂혀가지고 고정되는 겁니다. 원터치로 쉽게 빠져요. 나사 없이. 가끔 특별히 빠져있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볼캐치어 펜 쓰기 편하거든요. 이 가격에 이걸 넣어놨더라고요. 근데 또 이 가격에 LED 온오프 기능도 있어요. 물론 뭐 RGB 색상 내가 마음대로 바꾸고 싶다 이런 기능 같은건 없습니다. 보드에 연동한다 그런 기능 없어요. 이 가격에 너무 많이 바라면 안됩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튠인적 요소가 좀 있고 그리고 편이성을 그래도 어느정도 신경을 썼어요. 싼 맛에 쓰시면 됩니다. 펜 속도 조절 같은건 안돼요. IDE 방식의 펜입니다. 싸게 만들려면 IDE로 만들어요. 여러분 왜 나는 IDE로 만드는지 모르겠다. 조립하기 편하라고 만드냐. 그런데 IDE 방식 조립하기 하나도 안 편합니다. IDE 방식이 뭐냐면은 옛날에 하드디스크 있죠. 아마 요즘 젊은 컵린이든 잘 모를텐데 이렇게 생긴거 있어요. 여기에 동그란 핀 4개 들어가 있는거 이거 커넥터 연결하기 진짜 빡세거든요. 3핀 4핀이 훨씬 쉽지. 3핀 4핀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게 훨씬 쉬워요. 펜 속도 조져도 되고 근데 왜 이걸로 만들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던데 이게 그냥 싸니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튼 그 방식으로 되어있는 펜입니다. 위에 360 라디도 안되고요. 아담하고 트인 요소 있고 나름 기능을 좀 가지고 있는데 저렴하다 정도만 생각하세요. 여기에는 4060이나 4060 Ti급 정도 글카만 장착을 권장드리고요. CPU는 5600, 12400, 7500F 정도급에만 권장을 드립니다. 13600K만 넣어도 온도 못 잡더라구요. 그래서 2, 3만원대 게이밍 케이스 하나, 사무용 케이스 두 종류 추천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3, 4만원대 한번 볼게요. 3, 4만원대는 좀 더 다양하게 넣었어요. 왜? 이 가격대 생각보다 잘 팔리거든요. 여러분 100만원, 70만원, 80만원 많이 사잖아요. 그때 쓰는 케이스들입니다. 일단 첫번째는 데이브 얘가 1위던데 이 가격에 펜을 6개를 줘요. 전면에 3개, 상단에 2개, 후면 하나 그리고 표준 ATX보드 장착되고요. RGB 전면에 3개, 후면 하나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얘도 ID 방식이기 때문에 펜속 조절은 안되고요. 풍량이 좀 약한 펜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펜이 6개잖아. 그래서 쿨링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프카드 호환폭은 조금 아쉬운데 CPU 쿨링이 꽤 높아요. 대장급 공랭쿨러 다 들어갑니다. 상단에 수냉달개는 좀 힘들고요. 평균 강판 두께는 얇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펜 6개 넘는데 강판이 어떻게 두껍겠어요. 이 가격에 6펜, LED 온오프 기능이 있고 상단에 자석필터 사실 여기 있는 제품들 70%가 상단에 자석필터가 있습니다. LED 연동 안되고 옆판 전면 고정이 불편합니다. 이게 슬라이딩으로 앞에 딱 끼워가지고 뒤에 나사방식으로 조이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불편해요. 그 정도가 단점입니다. 사실 이 가격대 나름 괜찮은 게 있어 생각해요. 어디까지나 이 가격대 그 다음에 에코 U30 말입니다. 얘는 U20 제품에 그냥 사이즈 키운 제품 풀사이즈 보드 들어갈게요. 앞으로도 늘리고 위로도 늘린 제품입니다. 그래서 펜 스펙 구리구리한 것과 똑같고 측면 펜 두개 후면 펜 하나 있고 그래픽카드 호환폭이 좀 늘어났죠. 상단에 3열 순행이 장착 가능합니다. 라니의 SE360 같은 아니면 A360 발키리 이런 좀 중저가형의 괜찮은 순행쿨러 지분 넣어서 짜게 튼닝적 요소가 괜찮은 케이스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옵션은 똑같아요. 측면 리버스 펜에다가 볼 캐치 있고 얘는 그래픽카드 지지대도 하나 끼워주긴 하더라고요. 이거 지지대 당첨할 때 조심하십시오. 그래픽카드 펜 닿는 경우 많습니다. LED 온오프 기능 있고 똑같이 아이디 펜 방식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DK2배 월계인 적에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얘도 펜 6개 줘요. 이 가격에 보시면 데이븐보다 그래도 조금 더 싸죠. 몇백원이나마 펜 스펙은 표기를 안 했는데 풍량이 나쁘지 않았어요. 대충 한 40쯤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가 측정기가 없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픽카드 호환폭 약간 아쉽죠.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는데 하기에 이 케이스에 고사항 짜신 분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쿨러 호환폭도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보니 왜 데이븐 G6가 잘 팔린지 알겠네요. 근데 DK200 왜 이렇게 자꾸 쓰는데요. DK200이 그래도 이 가격 대비 QC는 좀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막 찌그러져서 오거나 펜 분량이 많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데이브는 스크래치 나서 오는 경우 종종 있거든요. 근데 얘는 좀 덜해요. 덜하다는 건지 얘도 없다는 건 아니고 순행 달기도 좀 힘들고 강판 두께는 둘이 비슷합니다. LED 온오프 기능이 있어요. 가격 대비 펜 분량이 적어서 많이 쓰는 편이고 그냥 펜이 6개 달려 있습니다. 강판이 얇은 게 단점이고 상단 필터가 없습니다. 따지고 보니까 데이븐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진짜 추천 제품이에요. 지금 소개시키는 이 제품이거든요. 마이크로닉스 쿨맥스테디입니다. 최근에 조립을 해봤어요. 가격은 앞에 애들 보다는 약간 비싸요. 2,000원은 비싸입니다. 뭐 큰 차이는 안 나죠. 마찬가지죠. 표준 보드 장착이 되고요. 펜은 4개밖에 안 줍니다. 상단에 두 개가 안 주면 좀 아쉬운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이거 조립해 보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든 게 일단 간판 두께가 앞에 두 놈보다는 조금 더 두껍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가게에 USB C타입을 지원해요. 전면에. 요즘 B650 보드는 14만원, 15만원짜리 보드사도 C타입 다 지원해 주죠. 근데 C타입 E3, 4만원대에 있는 제품이 한 개도 없거든요. 얘가 유일하게 있습니다. LED 온오프 기능이 있고 볼캐치 여판. 나사 방식으로 여판을 달 필요가 없어요. 아까 설명드렸던 이 똑딱이 방식의 볼캐치 여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펜이 얘네들 120mm 펜이잖아. 얘는 140mm 펜이에요. 확실하게 풍량이 더 높은 게 느껴집니다. 손을 갖다 대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쿨링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펜이 4개라 하더라도 전면에 140mm 펜 3개니까 펜이 커서 튜닝 효과도 더 있고 풍량. 그러니까 바람의 세기도 더 좋다. 쿨링이 6개 있는 놈들하고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다. 다만 단점이 하나 있는데 이 id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조립하기 불편한 이거 꼽는 순서 잘못 꽂으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LED 온오프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를 주의하셔야 돼요. 설명서에 적혀있으니까 보고 조립하십시오. 빠져있다면. 이게 연결돼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빠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1, 2, 3번보다는 확실하게 마이크로닉스 쿨맥스 스테디가 쓸만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이구즈 해치 미오입니다. 이거 사무용 케이스. 효도용 케이스로 제가 자주 출고시키는 제품인데 얘는 펜 스펙을 당당히 적어놨더라고요. 뭐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140mm 펜 전면에 두 개 있는데 140mm 펜에 35CF면 펜이 천천히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음 이슈로 연락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직. 마찬가지에요. 펜 속 조절은 안되고. 케이스 크기는 아담합니다. MATX 시리즈만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쿨러 환성이나 그래픽 환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마이크로 사무용도 쓰기 좋은 거 같아요. 아니면 중저사양. 예를 들어 마이크 400F 7500F에 4060 넣고. 그렇게 짜면 괜찮은 거 같습니다. 평균 간판 두께. 크기에 비해서는 준수한 편이에요. 0.56이면 그냥 평균 두께 정도 밖에 안되는데. 여기 있는 제품들. 근데 위아래로 짧고 앞뒤로 짧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튼튼한 느낌인데 라는 느낌이 들어요. 스윙도어 방식이라서 편안하게 옆에 잡고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똑딱이 보다 더 편하죠. 경첩형이라고도 하죠. 그냥 잡고 이렇게 여는 겁니다. 나사로 쫄 필요도 없고 똑딱이 치면 걸 필요도 없어요. 편합니다. 깔끔한 전면 디자인. 진짜 앞에 메시 있고 그냥 밋밋하게. 뭐 마크 하나 없이 딱 가려놨는데. 깔끔하죠. 이 가격에 140mm 펜 전면에 두 개. 120mm 펜 후면에 하나 있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장점이자 단점인데. LED가 없습니다. LED 없는 거 좋아하는 어른분들 많거든요. 어르신들. 그런 분들한테 좋은 선택이 되겠지만. 화려한 거 좋아하는 애들한테는. 아니면 젊은이들한테는. 화려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게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이것도 문화에 쓸만한 것 같아요. 3점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는 DS900M 입니다. DS900이 M버전 말고 풀사이즈 버전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설명드리고. 이 M버전은 당연히 MATX보드만 장착이 되기 때문에 M버전입니다. 어항형 미니케이스인거죠. 아까 앞에 봤던 에코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펜 풍량이 평범한 수준은 되는. 40은 넘는 제품이 되어 있어요. CF면인데 시자가 잘렸네요. 소음도 뭐 그리 심하지 않은 게 들어가 있구요. 하지만 역시나 측면 펜 두개 후면 펜 하나. 기본 장체이기 때문에. 측면 펜은 이정도 풍량이라도 약하다고 보시면 되요. 펜석 조절 안되고요. 그래픽카드 호환 괜찮습니다. 꽤 긴 것도 다 들어가요. 그리고 CPU 쿨러 호환 꽤 괜찮습니다. 상단에 360라디 장착됩니다. 아까 에코 U20M은 안됐는데 얘는 되죠. 그러니까 앞뒤 길이가 꽤 되요. 앞뒤 길이. 평균 간판도 꽤 괜찮아요. 그러니까 리버스 펜 썩고 LED 온오프 되고. 펜석 조절이 2단계가 됩니다. 중간 속도로 돌래. 풀 속도로 돌래. 이걸 눌러서 바꿀 수 있어요. 뭐 브레스 모드도 있긴 한데 그냥 넘어가세요. LED 막 깜빡깜빡하는 뭐 그런 모드도 있어요. 그냥 넘어가시고. 저장장치 장착한 슬롯이 좀 부족하다는 것 빼고는 큰 단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여기 지금 펜 달 수 있게 뚫어놓는 쪽 있죠. 파워 가리마 앞에. 여기에 하드 장착하게 되는데. 얘는 여기 펜 장착할 수 있게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HDD나 SSD 장착 슬롯이 좀 적습니다. 2.5인치. 그 정도가 단점이 될 것 같고. 가격대 품질은 괜찮은 것 같아요. 3.2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추천한 것은. 마이코닉스. 쿨맥스. 스테디. 요거 가장 추천드리고. 트닝 요소를 좀 가지고 쓰고 싶으면은. DS900M. 뭐 그 정도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은 넘어가고. 45만원대 보겠습니다. 45만원대. 목록이 크게 변형이 안됐어요. 여전히 잘 팔리던 놈들이 잘 팔리더라구요. 2개 정도가 추가가 됐는데. 일단 하나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M6콕. 나온지 오래됐죠. 근데 그만큼 개선도 됐습니다. 얘 원래 측면 사전방식. 사전방식이 별로인데. 사전방식이 뭐냐면은. 측면에 유리 있죠. 유리가 있는데 이렇게. 유리에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고. 이렇게 생긴 나사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나사 4개 꽂는거에요. 근데 이 강화율이라는게. 구멍을 뚫으면은. 엄청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모서리에 횡압력을 쉽게 받아요. 깨지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파손건 때문에. 비산방지. 필름도 발라서 팔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래도 깨진다는 소리가 자꾸 나오니까. 아예. 경첩형을 바꿨어요. 경첩형은 뭐냐면은. 옆에 이렇게 경첩을 달아. 그리고 유리를 이렇게 붙여.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열리는거지 그냥. 유리가.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열립니다. 네. 그러면 유리가 깨질이 잘 없죠. 왜. 여기 그냥 테이프로 붙여놓은거거든. 강력한 양면 테이프로. 구멍을 뚫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구요. 어. 개선 많이 된 케이스라서.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이거 단점이. 상단 수냉 쿨러. 호황성이 안좋다. 대신 공냉 쿨러 호황성은 좋아요. 맞죠. 공냉 대장급 트윗냄 넣고도 들어갑니다. 기본 펜은 두 종류가 있는데. 상단 펜은 소음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풍량이 약한걸 넣고. 전면하고 후면은. 풍량이 좀 센걸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주 시끄럽다고 하신 분들인데. 그냥 시끄러운 펜은 아니고. 평범한 수준의 소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펜 6개. 기본 제공에다가. 평균 간판 두께. 크기를 생각하면은 얇지는 않습니다. 평범한 수준의 간판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LED 온오프 기능도 추가가 되어있어요. 선정리 공간이 좀 좁습니다. 1cm인가밖에 안되가지고. 선정량이 엄청 불편하더라구요. 초보자한테는 추천드리지 않는 케이스고. 업자한테 맡길 때는 괜찮은 케이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논 LED펜이 종종. 달달달달한 소음이 난다는 것 정도도. 추가로 단점으로 볼 수 있겠는데. 여전히 가성비를 쓰기 좋은 케이스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에코 G30 트로포스입니다. M60의 강력한 라이벌인데요. 가격대가 비슷해요. 예조 표준 ATX까지 되고. 보시면은. 그래픽카드 화환성이랑. 공렘쿨러 화환성이 흡사합니다. 펜 똑같이 6개 제공해주고요. 근데 얘 펜은. 스펙이 미공개되어 있어서. 어느정도 풍경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M60보다는. 살짝 약한 것 같습니다. 슬링클 화환성 안좋은건. 거의 똑같고요. 간판 두께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픽카드 지지대를 추가로 끼워줍니다. AD 온오프 기능이 있고. 단점은. 먼지 필터 제거가 좀 어렵고. 그리고 4점씩 강화율이. 아까 제가 4점씩 강화율이 깨지기 쉽다고 했죠. 그거 쓰고 있어요. 시대에 조금 뒤떨어지긴 했죠. 이 두 제품 강력한 라이벌. 둘중에 고른다면 저는 이걸 고를 것 같은데. 생각보다 에코꺼 쓰신 분이 많더라구요. 왜그냐면. 에코가 사진을 잘 찍어서 그런 것 같아요. 실물 보면은. 두개의 품질 차이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DRX70입니다. 여기 있는 목록증에서 가장 추천할만한 제품입니다. 이유가 있는데 들어보면 알까요. 일단 펜 스펙 나쁘지 않습니다. 소음치는 평범한 수준이구요. 펜은 4개 제공해줍니다. ATX 표준 사이즈 들어가구요. 그래프카드 장착길이. 앞에 둘보다 약간 나은데. 뭐 조금 더 나은 수준. CPU 쿨러 장착길이. 이거 호환폭 좋아요. 얘가 볼헤드 클램프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똑같은 겁니다. 아까 똑딱이 방식으로. 옆에 열었다 단다 하는거. 그거 들어가 있어요. LED 온오프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펜 속 조절 2단계로 듭니다. 아까 얘기했던. 중간 속도도 듬래. 빠른 속도도 듬래. 그거 됩니다. 전면 패널이 자석형이라서. 이거 떼서 청소하기 편해요. 이 가격대에. 이 정도 강판 두께에. 이 정도 옵션에. 펜 속 조절된다는 것 자체는. 저소음으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LED 온오프 기능 같은거 다 있고. 옆판 빼기 편하고. 전면도 자석형 패널이라서. 청소하기 편하고. 쿨러나 그래픽카드 환선도. 떨어지지 않고. 가격 5만원 안하고. 이런거 잘 없죠. 그래서 얘를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실제로 판매량이 꽤 되는데. 펜 물량도 그리 많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 5만원 때. 뭐 살지 고민한다 했을 때는. 이거 딱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디자인이 마음에 안든다면. 이 나머지 목록 중에서 고르시고요. 자. 그 다음은. 벤티 C60입니다. 벤티 C60.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강판 제일 두꺼워요. 그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은. 140mm 펜 쓰는 애들이 없거든요. 유일하게 140mm 펜 쓰고 있습니다. 전면 140mm 펜 3개. 상단 후면에는 120mm 펜 3개. 그리고. 싹 다. RGB가 들어옵니다. 물론. RGB 색상 변경 이런건 안돼요. RGB 온오프 기능은 있어요. 그리고. 풍량이 훌륭합니다. 140mm 펜이기 때문에. 52C의 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애들 중에서. 쿨링이 제일 좋아요. 다만. QC가 좀 잘 안되는지. 케이스에 스크래치 나서. 도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끔 뭐. 발판 깨져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 정도가 단점인 것 같아요. 가격이 딴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몇천원 안 비싼데. 풍량 괜찮은 펜 쓰고. 그리고. 6개 펜이 싹 다. RGB 펜이다. LED 오프가 된다. 그 정도면. 꽤 괜찮은 케이스죠. 그래서. 이 제품도. 한번쯤.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3R R260 입니다. 아. 앞에 애들이 워낙 강력한 놈들이라서. 얘가. 크게 메리트인지 모르겠어요. 풍량 평범한 수준. 펜 6개 주고. 근데. 쿨러 호환성이나. 그래픽카드 호환성이. 여기서 제일 떨어져요. 스냅쿨러 호환폭도 별로 안 좋고. 케이스. 간판 두께가 딱히 두꺼운 편도 아니에요. 그냥 LED 펜 6개 준다. 스윙도 쓰고 있다. 정도가. 하하. 스윙. 장점인데. LED 오프도 안되고. 여기. LED 오프 다 되잖아. 여긴 애들. 다 되는데. LED 오프 기능도 없어. 타 케이스보다 옵션이 좀. 확실히 아쉽습니다. 근데. 인기순위에 있더라구요. 상안도 사진 잘 찍어서 그런가. 하하하하. 여튼.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는. DRX70은 가장 추천드리면서. 사업하는 때. 마무리 찍겠습니다. 아. 아이구즈. 벤티 C60도. 아이구즈가 좀 더. QC만 잘해준다면. 괜찮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월간 견적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5에서 7만원대. 여러분이 한. 150만원 견적. 200만원 견적할 때. 이쪽을 많이 쓰는데요. 130만원 견적도 이거 많이 갑니다. 이제 품질이 좀. 괜찮은 애들이에요. 첫번째. DS900. 아까 DS900M의. 풀사이즈 버전입니다. 근데. 스읍.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LED 연동이 있던데요. 저. 팬들이. 보드에 꽂아가지고. LED 색상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핀. DC 타입이죠. 그. 아까. IDE는 설명해드렸죠. 3핀. 4핀이 있는데. 3핀은. PWM이라고. 부르고. 부르고. 아. 4핀은. 3핀은. DC라고 해요. 이거 둘의 방식이 다른데. 얘는. 온오프를. 이렇게. 온오프. 온오프를. 반복하면서. 팬속을 조절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팬속을 줄여도. 멈추는 구간은 없어요. DC는. 전압으로 조절합니다. 전압을 낮추다 낮추다 보면. 동작전압도 안되서. 팬이 아예 멈춘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광량도 약해지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4핀이 더 좋긴 한데. 4핀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3핀 방식을. 재택하는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4핀 방식을 써서. 팬속 조절도 되고. 보시다시피. LED 영동도 가능하고. 또. LED는. 따로 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광량이 약해지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지지대도. 기본 제공해주고요. 측면팬은. 리버스 팬 3개. 후면팬 하나. 그. LED 버튼은. 별도 컨트롤러용이기 때문에. 여기. LED 케이스에. 버튼이 있거든. 그거 꼭꼭꼭꼭꼭. 누르면서. 성주장님. LED가 안 바뀌어야 하는데. 어. 그거 쓰는 버튼 아닙니다. 그. 얘네. 자체 컨트롤러가 따로 있어요. 뭐. R2인가 있을텐데. 그거 사면. 쓰라고 만들어 놓은거지. 아무리 눌러봤자. 색상 안 바뀌니까. 누르지 마시고. 보드에 꺼여서. 연동에 쓰십시오. 어. 그래픽카드 호환폭. 매우 넓어요. 그리고 CPU 쿨러 호환폭도. 괜찮은 편입니다. 펜 기본 스펙도. 괜찮은 편이고요. 솔직히. 쓸만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여기에. 13600kf. 넣고. 공냉어 짜거나. 4079 슈퍼. 4089 이런거 넣으면. 온도가 좀 높게 나와요. 상단에. 수냉쿨러 쓰지 않을거면. 상단 펜 추가해서 쓰세요. 좀 사양이 높다면. 물론. 4060ti. 4060. 그리고. 12400. 7500. 9500. F. 뭐 이런 애들은. 그냥. 공냉어 써도 됩니다. 그래서. 쿨링이 살짝 아쉽다. 왜. 강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앞뒤. 앞면. 옆면. 둘 다. 그 정도만 단점을 삼을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많이 나갑니다. 우리 판매량 10%는 이걸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이구즈 프레이 케이스입니다. 얘가. LED가 없어요. 깔끔한 논 LED 케이스. 표준 ATX 케이스고요. 기본 펜이. 140mm의 펜 6개 주기 때문에. 풍량이 괜찮아요. 그리고. 전면 몇이니까. 쿨링이 좋겠죠. 상단. 전면. 후면. 싹 다. 똑같은 스펙의 펜을 쓰고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그리고. 장착길이 괜찮고. CPU 쿨 호환. 폭. 괜찮습니다. 수능 달기에는 적합하지는 않고요. 평균 간판 두께도 얇은 편 아니에요. 이게. LED 선이 없다 보니까. 뭐 없어서. 조립하기 편해요. 옆판도 충분히 선정리 공간이 있고요. LED 버튼이 있는데. LED가 없습니다. 그거 아무리 눌러봤자 안 바뀌어요. 아. 버튼 좀 뺏으면 좋겠어. 야. LED 없는데. LED 수정도 안되는데. LED 버튼 좀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외부 컨트롤러 쓰기용으로 만들어 놨다 그러는데. 이거 자꾸 손님이 오해해가지고. LED가 안 들어와요. 이러면서 연락 온다니까. 좀 뺏으면 좋겠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뭐. 적당히 LED 싫어하시는 분들이. 가성비 제품을 쓰기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다크플레스 DK 처리입니다. 여기 있는 제품 중에서는. 가장 점수를 높게 준 편인데. 이유가 있어요. 일단. 측면. 스윙도. 약간 쉽게 열 수 있는. 그래서. 자기 뇌 광고하려고. 살짝 열어놨죠. 그리고. 펜. 전면에. 146 펜 씁니다. 후면은 아니지만. 펜 스펙. 나쁘지 않아요. 그래픽 카드 호환성. 뭐. 평범한 수준은 되고요. CPU 쿨러 호환성이. 좀 떨어지긴 해요. 공룡 대장급. 트닝 메모리 넣으면. 안 달리니까. 그냥 일반 메모리 쓰고. 공룡 대장급 쓸 때. 이 케이스 가세요. 상단 순항 대기에도. 적합하냐. 또 그것도 아니더라구요. 간판 두께가 두꺼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쿨러 호환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게. 얘가 유일한 단점인데. 간판 두께가 두꺼워 가지고. 케이스 사이즈에 비해서. 좀 탄탄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래픽 지지대. 기본. 제공해 주고요. 아. 펜 속도 조절되요. 3핀으로. 아까 dc타입으로 조절된다고 그랬어요. 전면 c타입 usb도. 제공해 줍니다. 상단 순행 쿨러 호환성. 나쁘지 않다고 적어놨는데. 실제로는. 상단에 간섭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 이건 나쁘지 않다고. 나쁘다고 적어놓은 거예요. c타입 포트 가끔. 블락 나서. 저희가 직접 교체하기도 합니다. 고정도가 불편하고. 이 가격을 생각하면 훌륭합니다. 64,000원. 확실히 딴 애들보다. 만원 더 받을만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led 싫어하시는 분들. 추천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쿠아. 데이븐 케이스. 이거 생각보다 잘 판매되는데. 그래. 이거 뭐. 그래픽카드 호환성도 괜찮고. 상단에 보통 순행 파가 쓰는 용도로 쓰면 괜찮습니다. cpu 쿨러 호환성. 공랭으로 별로 안좋아요. 기운판 스펙은 그냥 그래요. 소음이 크진 않습니다. 다행히. 근데 강판 두께가 너무 얇아요. 특히 보드 장착 부분 강판이 너무 얇고. 옆판도 좀 얇은 편이라서. 만져보면 그냥 헐렁헐렁해요. 헐렁헐렁합니다. led 연동되고. 펜 속 조절되는 3핀이라서. 또 볼 캐치 방식이니까. 옆판 열기도 편하고. 뭐 이런 장점이 많긴 한데. 그래픽카드 긴 것도 되고. 순행 갈 거 아니면. 이케에서 웬만하면 안가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공랭으로 고사용을 짜기는 안좋거든요. 강판이 얇기 때문에. 어느정도 소음이 생겨요. 공지능 때문에. 특히 순행 쿨러 박았을 때. 보드 박는 부분이 얇아요. 웅웅웅 소리 나요. 그거 어느정도 감사하십시요. 그리고. 사진에서는 도색이 엄청 깔끔하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막상 받아보면. 번들번들거리는. 뭐 저가형 도색 품질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입니다. 알고 계십시요. 싼티 좀 납니다. 싼티 좀 나는데. 그래도 6만원의. 옵션은 나쁘지 않다. 자 그 다음. 마이크로닉스 우퍼 케이스인데. 시그리츠 에디션이라고. 다양한 색상으로 넣어놨더라구요. 이거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분들한테 주문이 종종 들어와요. 빨간색 파란색 이런거. 인테리어용으로. 내 책상 색깔에 맞추겠다. 아니면 내 키보드 마우스 색깔에 맞추겠다. 이런식으로 주문이 한번씩 들어옵니다. 독특한 우퍼형 케이스고. 전면팬이 162팬인가 있을거에요. 어 근데 생각보다 풍량은 높지 않습니다. led off가. 전면만 되거든요. 그래서 후면 led가 안 꺼지니까. 왜 후면 led가 안 꺼지는데. 태클 걸릴 때가 많습니다. 좀 불편한거죠. 옆판 유리라서. 후면 led가 뻔히 다 보이거든요. 후면도 꺼지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개선 좀 했으면 좋겠고. 다소 가격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사양으로 짜긴 좀 아쉽습니다. 간판 두께는 나쁘지 않아서 탄탄한 느낌이 있고. 디자인이 독특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용도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요. 여러분 사무용도 쓰거나. 저사양 게임용도 쓸 때. 여성분들한테. 혹은. 그. 딸 자녀분. 가족이신 분들. 저사양으로 짤 때는. 괜찮은거 같아요. 디자인이 독특하니까요. 디자인 하나 가지고. 먹어줘서 순위안에 있어요. 나머지 옵션은 좀 떨어집니다. 그 다음은. 브라보 스테리스 케이스입니다. 이거. 제가 한 6, 7년 전에도 봤던 케이스인거 같거든요. 참 오랫동안 판매되고 있는 케이스인데. 이 ATX. 좀 큰 사이즈의 보드가 장착이 됩니다. 빅타워라곤 하나. 실제로 크기는 별로 안 큽니다. DK1000하고 사이즈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빅타워는 다 크다 생각하는데. 미들타워보다 작은 빅타워도 있습니다. 그게 빅타워 규정이. PCI 슬롯이 8개 있고. 그리고 이 ATX보드가 장착이 되면. 빅타워라고 적을 수 있거든요. 작게 만들 수 있는 빅타워도 있다는 거죠. 기본 펜 풍량이. 꽤 높게 적혀있긴 한데. 실제로 보면 풍량이 좀 미약합니다. 특히 이거 펜컨 써서. 속도 줄여놓으면. 펜 있는지 없는지 느낌도 잘 안들고요. 이게 펜이 약하다는 느낌이. 가장 크게 드는 이유는. 전면에 스펀지형 필터를 사용했습니다. 요즘 스펀지형 필터 안쓰거든요. 펜 간섭나사 덜덜나를 닿는 경우도 많고. 스펀지 좀 쓰다보면 축 처지잖아요. 변형이 일어나요. 그런데 먼지 필터 청소도 어려워요. 그게 큰 단점이라 생각해요. 상단에 3년 순행되는. 6, 7년 전에 나왔는 케이스는. 사실 상단에 3년 순행되는 놈이 몇 넘었었거든요. 상단에 3년 순행이 되는 케이스고. 평균 간판 두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드베이 기본적으로 4개 제공이죠. 추가로 4개 더 달 수 있어서. 총 8개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맛에. 큰 사이즈의 보드가 들어가고. 상단 순행되고. 하드 많이 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작업용 PC로 사가신 분은. 여전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권에 있는 것 같아요. 펜 분량이 생각보다 잦은 편이고. 펜컨 조절하다가 펜이 멈춘 경우도 많기 때문에. 펜이 큰 단점. 그리고 먼지 필터가 큰 단점으로. 꼽힙니다. 그래도 이 가격대에. 솔직히 이 ATX 넣고. 순행 넣을 케이스가 별로 없기 때문에. 못 쓸 제품은 아니야. 자 그 다음은. 안테 CX200M 입니다. 이 케이스. 독특한데요. 펜 5개 줘요. 그래서. 얘 보면은. 상단에 2개. 측면은 펜 없습니다. 하단에 2개. 후면에 하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아이언 케이스가. 측면에 펜을 둬서. 앞에 길이가 좀 커지는데요. 얘는. 진짜 아담한 사이즈에요. 아까. 에코 U20M 보다 더 작아요. 지금 보여줬는 케이스보다. 이거 작은 거 잘 없어요. ITX 케이스 빼고. 마이크도 아담한 느낌이 드는데. 하단 펜 추가해 놨죠. 하단에. 바람 들어갈 수 있는 공기구멍 들어 놨죠. 상단 펜 2개 들어가 있죠. 후면 펜 하나 들어가 있죠. 중사양 정도까지는 커버가 됩니다. 물론 얘도 고사양은 좀 빡해군요. 아쉬운 거는. 너무 두꺼운 글카드 쓰기 힘들어요. 한. 2.5슬러 정도까지만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40602슬러짜리. 40602슬러짜리. 그런 거 쓰는 게 가장 적합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2400이나 7500F 이런 거 쓰기에 좋겠죠. 그리고 펜을 기본적으로 5개 제공해 주니까. 내가 펜을 추가로 안 사도. 나름 어항형치고는 준수한 쿨링을 보인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펜 속 조절 같은 건 안됩니다. 근데 기본 풍량이 괜찮은 펜인지. 소음이 좀 있어요. 하하하. 그래서 그게 불편하다 하시는 분인데. 소음이 심하다가 아니라. 그냥 조금 있다. 정도 생각하면 될 거에요. 그래프 카드 화환폭. 케이스가 작기 때문에. 그리 넓지 않습니다. CPU 쿨 화환폭. 평범한 수준에 속합니다. 평균 간판. 얇은 펜 아닙니다. 탄탄한 느낌이 있어요. LED 오더프 기능은 그래도 다행히 있고. 볼 캐치 방식이고. 편안하게 옆판.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구요. 하단 메쉬 때문에. 하단 펜이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파워가 들어가 있어서. 분명히 바람이 좀 막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 보다는 낫더라구요. 하단 펜 가속되면. 두꺼운 그래프 카드 못쓰는게 단점이구요. 펜션 조절 안되는 것도. 단점으로 꼽힐 수 있겠네요.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7만원까지. 5만원부터 7만원 미만의 케이스 보여드릴께요. 이제는 진짜. 여러분 한 200만원 견적. 100만원 후반대 견적. 짜실때 추천할만한. 7만원보다 7만원 된. 케이스 보여드릴게요. 3100Mv2. 가격이 좀 올랐는데요. 원래 7만원대 후반이었는데. 지금 8만원대 후반까지 올랐죠. 환율 때문에 오른거 같아가지고. 뭐 태클 걸기는 좀 어렵긴 한데. 좀 아쉽습니다. EATX보드. 장착이 가능하구요. 기본 펜 4개 정해줍니다. 넷다. 140mm 펜이구요. LED 연동되고. LED 컨트롤러도 달아줍니다. 펜속도. 네. 조절 가능하구요. 괜찮죠. 생각보다. 두꺼운 강판. 강판 두께가. 무조건 0.8t 평균. 케이스 크기가 상당히 클거에요. 근데. 옆판 툭 쳤을때. 헐렁헐렁한 느낌이 없어요. 그렇다고. 엄청 탄탄한 느낌은 없는게. 케이스가 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판 두께. 칭찬해 드리고 싶고. 상단에. 360 라디. 수냉쿨러 호환성 괜찮죠. 공냉쿨러 호환성 괜찮고. 그래카드 호환성도 괜찮습니다. 호환성 자체는 다 괜찮아요. 어느. 그. 뭐. 그래카든. 쿨러든. 장착하기 편안하게. 장착이 가능하다. 성적력 혼도 충분히 넓게. 2cm 정도. 띄워져 있기 때문에. 성적력이 편합니다. C타입도 제공해줍니다. 10기가 버전으로요. 그리고. 최대 품속시. 소음이 좀 있으니까. 소음 좀 남다 하시는 분들 많아요. 특히. AMD 제품. 그. CPU 쓸 때. 7000cg. 얘가 기본 온도가 좀 높기 때문에. 거기에 펜이. 연동되면. 좀. 고. RPM으로 돌기 때문에. 소음에 시달리는데요. 그만큼 풍량이 좋습니다. 그래서. 소음과. 성능은. 같지가 않은가 보면 돼요. 그래서. 저걸. 막. 무작정 단점이라고 좀. 씻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좀. 높은 평가를 주고. 나는. 소음에 좀. 무디고. 쿨링이 좋은 케이스 쓰고 싶다. 하신 분들. 요. 계속 추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소음에 좀 민감한 사람. 뭐 써야되데요. 옆에 거 쓰세요. L600 quiet 입니다. 가격대 거의 비슷해요. 얘는 이제. 표준 ATX 정도까지만. 장착이 가능하고요. 풍량이 다소 떨어집니다. 72랑. 50대 후반은 다르죠. 대신. 펜소음이 좀. 확실하게 적어요. 이거. 28하고. 27이라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얘는. 27.000의 구라가 아닌 것 같은데. 얘는. 32쯤 된 것 같아요. 하여튼. 보면. 펜소음은 확실히 적습니다. 다만. 얘가. 강판 두께가 두껍지 않기 때문에. 사이즈에 비해서 강판이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공진음이 좀 있어요. 얘 순행으로 짜시면. 공진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웅웅웅. 강판이 얇아서 그렇습니다. 보시면. 그래픽카드 CPU 쿨러. 상단 순행 호환성은. 거의 흡사하고요. 그래픽카드 지지대. 기본 제공해주고. 스윙도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펜의 에이스기간이. 3년으로 꽤 깁니다. 저소음 케이스라고 하긴. 좀 어려운 얘기. 어려운 게. 펜만. 콰이어트 펜이 들어가 있지. 얘는 흡음제 같은 게 없어요. 강판도 안 듣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소음 컨셉은 아닙니다. 저소음 컨셉으로. 이거 넣겠어요. 라기보다는. 그냥 기본 펜 시끄러운 게 싫어서. 이거 넣겠어요. 기본 펜 분량이 자주 나니까. 그나마 에이스 좀 긴 거 넣겠어요. 느낌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USB-C 타입. 제공해주고요. 스토리지 파트라는 거. 별도로 구매하시면. 하드베이가. 10개까지. 추가 장착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달면. 그래픽카드 호환폭이 좀 줄어들어요. QC 문제가 종종 있어서. 물건 받았을 때. 그. 전면 플라스틱에. 스크래치가 다 있거나. 아니면 도색 분량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QC만 좀 신경 썼으면. 제가 점수를 더 줬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브라보텍 보다는. QC를 좀. 대충 하기 때문에. 약간 점수 깎아서. 4점 줬습니다. 잘만 P30. 처음에 이거 맞았을 때. 야. 잘만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로. 잘만 케이스. 솔직히 마음에 드는 건 별로 없었는데. 이 케이스는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 뭐. 에코 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왜 이래 비싼데요. 얘는. 3만원 밖에 안하는데. 얘는. 9만원인데요. 그만 차이가 있나요. 있어요. 일단 간판 두께가. 장난 아닙니다. 이 정도 사이즈에서. 0.7T라는 건. 여러분 그냥. 뚝 때려보면. 어. 텅소리가 안나네. 싶을 정도로 튼튼합니다. 그런데다가. 기본 펜. 지금까지. 불량 난 적이 없어요. 에코 케이스는. 기본 펜. 불량 나는 경우. 흔하거든요. 심지어. 보내달라고 해도. 잘 안 보내줘서. 고장난거. 반품해야. 보내주고 그래요. 에코 AS 별로야. 잘만은 AS도. 에코보다 좋고요. 기본 펜 풍량도. 나름. 괜찮은 편이에요. 물론. 얘도. 측면 펜. 두개. 후면 펜 안하기 때문에. 사실 상단에. 수냉 달아야 됩니다. 아니면. 상단 펜 추가해야지. 고사양을 짤 수 있어요. 그건 알아두세요. 펜 추가 안하고. 고사양으로. 공량을 짜시면 안됩니다. 그래픽 장착 호환폭도 괜찮고. 공량쿨러 장착 호환폭도 괜찮아요. 수냉 호환폭도 괜찮은 편이고. 볼 캐치 방식. 아까 에코 것도 마찬가지긴 했었어요. 필터 품질이 좋아요. 이거. 필터 한번 보시면. 진짜 촘촘하게. 먼지 잘. 걸러주고. 재활용하기 좋고. 세척하기 좋다고 느껴질거에요. 고무 커버. 선장리 홀 있죠. 선장리 홀. 보통. 대부분 케이스. 선장리 홀. 이렇게 뚫려 있으면. 뻥하니 뚫려 있잖아요. 얘는. 고무 커버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고무 커버가 덮어져요. 분리되는 고무 커버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 딱 나오는 구간 빼고. 뒤가 안보이게 막혀요. 이것도 좀. 고급진 포인트가 되겠죠. USB-C 타입도 제공해주고요. 단점은. 리셋 버튼이 없더라구요. 전원 버튼밖에 없어. 쓰다가 안되면. 강제 종료 해야 돼. 뭐. 그 정도만 단점인거 같은데. 케이스 괜찮은거 같아요. 확실히. 에코케이스랑 비교하면. 훨씬 고급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만져보신 분들은 공감할거에요. 자. 그 옆에는. DRX1 입니다. 제가 맨날. 국밥 국밥 그런데. 이 국밥도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구요. 실제로 뭐. 판매하는 국밥도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나온지 좀 되는 케이스인데. 계산이 뭐. 8개인가 9개인가 돼가지고. 더 좋아졌습니다. 가격 오는거. 용서해드리기. 풍량. 평범한 수준은 되는거 들어가있구요. ID인데도. 3핀으로 펜속 조절하게 만들어 놨어요. 지들끼리 데이지채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펜. 4개 쓰는데. 이거. 에어홀이 너무 잘 뚫려있어가지고. 이상하게. 3100MV2랑 비교했을때. 쿨링이 별 차이가 안나요. 물론. 3100MV2가 약간 더 좋습니다. 진짜 얼마 차이 안납니다. 그래서 얘도. 제가 점수를 되게 좋게 줬는데. 뭐. 솔직히 좀 깎아야되나. 하하하하. 그래도 얘들이 조금 더 좋으니까. 아. 너무 너무 좋게 줬은거 같기도 하고. 하여튼 약간만 깎겠습니다. 하하하하. 그래픽카드 화환폭 괜찮고. CPU 쿨 화환폭도 괜찮습니다. 평균간판 두께.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는. 거의 제일 두꺼운 펜에 속합니다. 물론. 이렇게 두께 뚫었어도. 또. 막상. 보드 장착부분 보면은. 보드 장착부분은. 이렇게 구멍 두개 뚫려있거든요. 여기 펜 달라고. 이런게 다 있어서. 이쪽이 튼튼한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종종 있더라구요. 어쩔 수 없죠. 펜 달라고 구멍 뚫어놨으니까. 어찌 됐든. 간판 두께 자체는. 딴 애들하고 비교했을때. 확실하게 두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옆판은 탄탄해요. 위아래 눌렀을 때도 짱짱하구요. 펜석 조절되고. LED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대쯤 되면. LED가 대부분 색상병이 되거나. 보드에 연동이 됩니다. 상단선의 호환성 좋은거. 아까 얘기한것 같고. USB-C 타입. 그리고 그래픽카드 지지대. 이 그래픽카드 지지대도. 그래픽카드 펜 닫는 경우가 많으니까. 장착하실 때 조심하시구요. 측면 펜 달면은. USB 3.0 같은거. 보드에 꽂을때. 호환성 이슈가 생기기도 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아까 제가. 보드 장착부분에. 구멍 뚫어놨던거였잖아요. 여기 펜을 달랐어. 그리고 여기에. 그 선정리 홀이 있는데. 이렇게 보드가 장착되면. 이게 반쯤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USB 3.0뽑고. 여기에다 이렇게. 3.0 꽂으려면 힘들어요. 여기에 뚫려있으면. 펜 없으면. 이쪽에 이렇게. 여유롭게 꽂을 수 있는데. 특히 포트가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 이쪽 옆으로 꽂는 애들. 그런 애들이 넣기 힘들다는 얘기에요. 근데 이게 흔한 경우는 아니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 전동만 보면 될 것 같고. 지지대 환속 좀 떨어지는건. 방금 전에 그랬죠. 그래픽카드 펜에 닿는 경우가 있다고. 요거 정도가 단점을 볼 수 있는데. 이거 솔직히 큰 단점도 아니에요. 내가 뭐. 짜내고 짜내서 적어놓은 거 두개지. 이 제품 훌륭합니다. 솔직히. 왜 베스트셀러인지 알 것 같아요. 추천할만해요. 그 다음은 잘맞은 Z10입니다. 딱 만져보면은. DLX2를 벤치마킹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은 DLX2보다 조금 더 싼데요. 옵션은 거의 똑같습니다. 후면팬이 120mm 정도만 달라요. 다만. 풍량이 좀 약한 팬을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소음 이슈는 잘 없는데. 쿨링이 좋다고 하기엔 좀 애매해요. 물론 상당수능 달때는 얘도 괜찮은 편이에요. 전면 슬라이딩 필터 써가지고. 빼서 청소하기 편합니다. LED 및 팬속 조절 기능. 여기 있는 애들 다 있다고 했죠. 얘도 있어요. 자석 지지대. 자석 지지대는 좋더라. 그 옆에 지지대 호환성 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C타입. 전면 C타입 가지고 있고. 스윙 돌아서 옆판 열기 쉽고. LED 허브 기본 제공해줍니다. 140mm 팬치고는 좀 낮은 풍량을 가지고 있어서. 점수를 좀 까긴 했는데. 얘도 한 4.2 정도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L600보다는 이게 조금 더 좋아. 젤만 Z10 플러스도 괜찮다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R640 Quiet입니다. 요것도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가는데. 일단 팬 스펙이 상당히 훌륭해요. 진짜 이 정도 풍량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적혀있는 스펙은 좋습니다. 쿨러나 그래픽 화환성도 괜찮고. 상단에 순행 화환성도 괜찮은데. 강판 두께는 좀 얇은 편에 속해요. 그 3R 제품들 대부분이 강판 두께는 좀 신경을 안 쓰는 편이더라구요. LED 컨트롤러 기본 포함되어 있고. 펜 보증이 3년이 됩니다. 그리고 펜 속 조절 허브도 제공해줘요. 이 허브 자체는 좋은 경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USB C 타입 주고 G 대주고. 다른 애들도 다 주니까 안줄 수 없겠죠. 이 가격대에서. 다기능 LED 버튼. LED 버튼이 여러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LED 버튼 얼마나 깊게 누련했다나 끌 수도 있고. 뭐 보드에 영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체 컨트롤러 사용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비교적 얇은 강판 빼고는 단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충분히 DLX2라고 비슷한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3개 추천 목록에 들어가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밥통 케이스. 이건 왜 설명 안한대요. 솔로 들고 다닐 수 있는 ITX 케이스인데. 기본 펜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뭐 설명할게 없어요. 강판 두께 정당히 두껍고. ATX랑 SFX 파워 두개 겸용인데. 실제로 ATX 파워 달면은. 밑에 그래픽카드 긴거 못 달아요. 가능성 생겨서. 그래서 SFX만 써야되는게 맞을 것 같고요. 3면 풀맷이라서 쿨링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손잡이 달려있고. 옆면 유리라서 트린저 유스도 좀 있고요. USB C타입. 이 가격에 C타입 안주면 안되지. 두꺼운 그래픽카드 못쓰고. 긴 그래픽카드 쓰면 SFX 파워 못쓴다는게 단점이고. 앞에 픽셀 악세서리라고 뭐. 악세서리 사가지고 그림을. 그거 꼭 꽂아 넣어서. 그림처럼 그릴 수 있긴 한데. 크게 장점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튼 이거는. 인기순위에 있던데. 나는 잘 모르겠어. 들고 다니는 이동성이 필요하신 분들. 한번 고민해보세요.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좀 고급 케이스들을 한번 볼게요. 고급 케이스들. 10만원대 넘어가는 애들. 그래도 20만원 안 넘는 애들. 자. 일단 마이크로닉스 ML420이 1위더라구요. 이거 저희 월경정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1위 할만해요. 지금까지 펜 블랑이 거의 없었어요. 판매량이 꽤 되는데. 그리고 펜 기본 스펙이 훌륭합니다. 와. 87 CF 미러니. 풍량이 좋아요. 이정도 쯤 되면 측면에 달려있어도. 얘가 측면패 색이 훌륭패 안하거든요. 쿨링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중고사양까지는 공랭을 짜도 됩니다. 하지만. 초고사양 짜려면. 장난에. 순행 다는게 좋겠죠. 그래프카드 호환성. 와. 개쩔어. 455. 이거보다 넓은 애들 잘 없습니다. 그래프카드 호환성 좋고. CPU 쿨러 호환성. 공랭. 괜찮고. 순행. 개쩔고. 하하. 하하. 근데 쿨러 호환성은. 이거보다 좋은 케이스 잘 없습니다. 상단에 420라드까지 장착이 돼요. 평균 간판 두께. 오. 훌륭해. 이정도면. 0.8T 넘는다고. 쿨러 호환성 괜찮고. 볼 캐치 방식이라서. 옆판 빼기 편하고. PWM LED 허브. 기본 제공해주고. 전면 C타입. 10기가. C타입인데 5기가 밖에 안되는 애들도 있거든. 10기가 제공해주고. BTF 보드도 지원해주고. 간판 두께 괜찮고. 다만. 그리프카드 지지대. 대부분 지지대가 그렇긴 한데. 얘 지지대. 이렇게 옆으로 볼록 나오는 건데. 요것도. 쓰읍. 하. 그래픽카드 종류에 따라서. 팬간사람이 있긴 있더라구요. 요정도만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쓸만해요. 어항형 케이스. 적당히. 중가기계 쓰고싶다. 중고급형 쓰고싶다 싶으면. 요거 괜찮습니다. 자. 그 옆에는. C8 케이스. 요거 아닙니다. 진짜. 콜벳 C8도 있잖아. 얘도 C8 케이스. 일부러. 이렇게 적은 것 같아요. 좀 이슈 되라고. 아니. C8 케이스인데. C8이라고 부를까. 아니. 그럼 입에 안붙는데. 그냥 C8 케이스라 할게요. 요거 아니에요. 요 케이스도. 가격에 비해서 고급져서. 겉모습이. 많이 나가는데요. 기본편을 안줍니다. 아예. 그래프가 호환성 괜찮고. 공랭쿨러 호환성도. 괜찮은 편이에요. 순행 호환성은. 아주 괜찮다기보다. 그냥 괜찮은 편.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보드 장착 부분 간판 두께가. 0.5티밖에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좌측 풀맷이라 되는데. 이쪽 유리인멘 말고. 반대편. 있죠. 그쪽이 풀맷입니다. 그래서 측면팬 흡기가 잘 돼요. 이거. 가격 대비 고급져서. 리안리 01 대신. 저렴한 맛에. 그리고 고급지게 보이게. 꾸미기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판. 보드 장착 부분. 강판만 조금 더 보강해준다면. 이 케이스도.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MSI. 백엘리아 제품인데. 이게. 유리가 이렇게. 탁탁탁 삼면이라서. 좀 독특한 디자인. 이라서. 한번씩 무려 보신 분이 있는데. 시판하고 비교하면. 솔직히 좀 별로입니다. 기본편 없는건 똑같은데. 호환폭도 떨어지고. 맞죠. 내가. 간판 듣기를 못해서 아쉬운데. 얘가. 간판 두껍다는 소리가. 절대 없습니다. 해외 리뷰를 보든. 국내 리뷰를 보든. MSI. 케이스. 간판 두꺼운 애들.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아마. 평균 0.7t. 0.8t. 사이일 것 같아. 0.7t. 쯤 되겠죠. 전면 C타입. 오. 무려 20기가짜리. 제공해줘요. 그거는 마음에 들어요. 자사. 보드중에. btf 보드 있죠. btf를 안 부르긴 하는데. 프로젝트라고 부르죠. 프로젝트 제로. 고어보드 지원이 되고요. 좌측 풀멧이 옆판 가지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측면 흙기가 괜찮은 편입니다. 볼 캐치 방식. 편하게 뗄 수 있겠죠. 기본 펜 제공 안되고. 강판이. 직접 만져봤을 때. 좀 활랑하게 느껴진데. 하. 제가 이거 측정기 가지고. 직접 안 재봐서. 이건 나중에 재보면. 다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MSI 세팅으로 굳이 가겠다. 뭐. 보드나 쿨러나. 다 MSI 세팅을 하겠다. 그럴 때나 쓰겠지. 그거 아니면은. 앞에 두개 중에서. 선택할 것 같아요. 다음은. 잘만 P50DS. 요거 물건입니다. 여기에. 지금. 사진상에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측면에. LCD 하나 있거든요. 여기에. 전부 표시가 됩니다. GPU, CPU 온도가 전부 표시가 됩니다. 물론. USB 꽂아야되고. 그 보드에다가. 그리고. 자체 프로그램 깔아야되긴 하는데. 이거. 디자인적으로 보기에도 좋고. 실제로. 내 GPU, CPU 온도가 얼마인지. 문제가 생겼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너무 편하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라데온 그래파드에 가끔. 온도가 제대로 안 뜬다고 하지만. 엔비디아에서는 그 보고. 볼 적 없어요. 136,000원에. 옆에. 온도 표시기. 오. 괜찮은 것 같아. 기본 펜 풍력 나쁘지 않고. BTF 지원하고. 리버스 펜 기본. 측면 펜. 그러니까. 측면에 3개. 후면 하나. 펜 기본. 제공해 주거든요. 볼 캐치 방식이고. LED 허브 있고. PCIe 회전. 그러니까. 뒷면에 PCIe. 그래픽 카드. 쓸러 있잖아요. 뒷면에. 보통.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픽 카드. 이렇게. 장착하죠. 근데. 라이저 쓰기 좋으라고. 풀어가지고. 이 방향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게 뭐. 큰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할까봐. 미리 알겠지만. 이게. 어떤 제품은. 이렇게 돌리는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쪽 측면에 있고. 앞에. 이렇게. 세로로. 돼 있는데. 그러면. 두꺼운 글카를 못써요. 유리에 너무 가까워서. 이걸 돌릴 수 있는건. 나름. 라이저 쓸 때는.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고급 기능도 있더라구요. 지시대도. 기본 제공해주고. 고무 커버도 있어서. 어. 고급진 느낌도 있고. C타입도. 들어가 있고. 얘. 생각보다 괜찮더라구요. 여기서 내가. 와. 잘만 끌어 점수를 제일 잘 줄지. 생각도 못했는데. 쓰읍. 너무 과하게 점수 줬나. 싶을 정도로. 잘만 끌어 점수를 잘 줬습니다. 솔직히. 여기 있는. LCD 패널. 온도 표시계가. 어. 플러스 0.5점. 들어갔다 보면 됩니다. 그거 빼고 생각하면은. 이거랑 품질 차이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튼. 괜찮았어요. 자. 그 옆에는. 미팔. 윙. 그냥 미팔하고 다른 버전은. 버전이죠. 윙이라 붙었던 애들은. 기본 펜을 제공해줍니다. 기후 펜 스펙.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또. 4개 정해져요. 측면 3개. 후면에 하나. PWN. 5V RGB. 당연히 LED 연동되고. 어. 펜 속 조전도 된다는거죠. 4핀으로. 좌측. 풀메시 옆판이라서. 흡기 잘되고. 전면 C타입. 주우니까. 좋고. 강판 두께에도. 괜찮은 편입니다. 무난하게 쓸만하다고 생각해요. ml420만큼. 화환성이 넓은건 아니지만. 가격기 저렴하니까. 나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종종 나가요. 다만 단점이. 상단 수냉단을 쓸 때. 이게 좀. 앞으로 나와있으면은. 트윙냄 간섭이 없을텐데. 안으로 조금 들어가있거든요. 나사홀이. 그래서. 좀 높은 트윙냄 썼을 때. 그러니까. 50mm 넘는 애들. 그럴 때. 펜 간섭이 가끔 생기더라구요. 그거 하나 단점인거 같고. 옆판 유리 제거가. 여기 있는 애들이. 똑딱이 방식으로. 좀 편하게 되는 애들이 많은데. 얘는. 그건 아니에요. 그게 조금 불편하다. 뭐 그정돈 같아요. 끼우는 방식 자체가. 제가 좀 불편하다 생각하는데. 그 방식 채택됐더라구요. 그래도. 4점 줄 정도로 훌륭한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H7플로우입니다. 아. V2버전. 제가. 뭐시기 시리즈. 뭐. 6. 7. 9. 시리즈. 맨날 칭찬하죠. NGXT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도석불량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스크래치나 있는. QC불량도 잘 없구요. 마감이 정말 좋습니다. 누구 봐도 고급적어입니다. 맥마이너 버전을 할 정도로 진짜 고급적어이기 때문에. 이정도 가격을 투자할 만하지 않을까. 기본팬 성능도 괜찮습니다. 분량도 잘 없고. 소음은 조금 있는 편이구요. 그래픽카드 호환성이나. 쿨러 호환성도 괜찮구요. 좀 두꺼운 그래픽카드 있죠. 어로스 마스터. 이런거 쓸 때도 케이블이 별로 안 꺾여요. 요 폭이 넓어가지고. 평균간판 두께도 준수한 편이고. 옆판 빼기도 편하고. 전면 C타입 주고. 디자인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비교적 높은 가격. 얘 혼자 20만원에 가깝죠. 나머지 다 10만원 초중반인데. 그 정도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P50보다 높은 점수를 못 줬어요. 비싸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좀 괜찮은 고급 케이스까지 보여드렸고. 마지막으로. 최고급 케이스들. 20만원 초간 애들. 짧게 보여주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기는 추천하고 싶은 먹는게. 정말 많았는데.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좀 짧게 했다 생각하면 될까요. 일단. 프렉탈 노스 엑셀. 이게. 나는. 우드 패턴이. 그리 이쁜지 잘 보이는데. 이게 앞에. 전면에. 우드 패턴이거든요. 그리고. 요 틈 사이사이는. 흑기홀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 원목을 썼다고 합니다. 고급 소재 원목을 썼다고 하는데. 고급 소재인지 잘 모르고. 남은 것 같긴 해요. 흑기 때문에. 분명히 저 소음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소음이. 단점이라고 적지는. 않고 싶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적었어요. 나차 쓰면 됩니다. 펜속 줄라니까. 여튼. 고픈형 펜 썼습니다. 저는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140mm 펜. 3개. 장책이 주고요. 부시LP. 그래픽카드 호환성이나. 쿨러 호환성 좋습니다. 참고로. 엑셀 아니고. 그냥 노스도 있는데. 걔는. 쿨러 호환성. 뭐. 아. 그래픽카드 호환성 좀 떨어지고. 앞뒤가 좁아가지고. 쿨링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엑셀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엑셀하고 엑셀 아닌거 가격차이가 얼마 안나요. 평균간판 두께 준수하고. 3단 순행 360되고. 엑셀 아닌건 360 안되거든요. 우측 풀멧이 웨어판이라서. 흑기 괜찮은 편이고. 핏데루엔 허브. 기본 적용해줍니다. 근데. 4개밖에 못 꽂아요. 펜 더 추가하려면 허브 추가해야돼. 필터 정말 고급스럽던데. 그것도 마음에 들고. 전면 시타에 20개가 씁니다. 고무커브 있어서 고급 케이스의 느낌 납니다. 괜찮은거 같습니다. 20만원은 살짝 넘는데. 이정도면 돈 투자할만한거 같아요. 그 옆에는 이제 공랜퇴장을 쓸 수 있는 놈. 얘가 콤팩트하고 콤팩트 아닌거 있는데. 콤팩트가 좀 작아서. 갖다 놓기 좋은데. 콤팩트도 생각보다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물론. 나는 공간에 구애 안받는다면. 일반 버전 사는걸 추천드립니다. 쿨러. 얘보다 스펙 좋은 쿨러 본적이 없습니다. 154 CFM의 쿨러를 가지고 있구요. 얘가 RGB 제품도 있습니다. 180mm 펜 전면에 두개 들어가 있어요. 하단에도 펜 장착 가능하고 후면에도 펜 장착 가능한데. 얘는 펜 두개. 180mm 펜 두개. 이걸로 충분한가요? 충분합니다. 상단 파워라서. 무게중심이 위로가 있다고. 뭐. 얘가. 탄탄한 느낌 없다고 하신 분인데. 전 잘 모르겠어요. 상단 파워 있다고. 파워 수명의 걱정 이런거 할 필요 없어요. 워낙 기본 펜 성능이 충실해 가지고. 안에 뜨거운 공기가 그리 맴돌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단 파워이기 때문에. 상단 순행은 불가능 하겠죠. 그래픽 장착 길이가 좀 좁습니다. 그래서 큰 그래픽에 달거면. 컴팩트 말고. 일반 버전. 어. 제품 구매하시면 되구요. 강판도 꽤 괜찮구요. USB-C 타입. 그래픽 지지대. 9개의 펜 오브 기본 제공. 어. 이거. 펜이. 고품질 펜이라서. 수명 자체가 깁니다. 아쉬운거는. 상단에. 플라스틱 성형부. 요게. 좀. 싼 티가 나구요. 그거 빼고는 뭐 없는거 같아요. 이것도 괜찮아요. 공랭 대장급 골라달라고 하면 이겁니다. H9 플로어. H7 플로어의 상위 버전입니다. 사이즈가 조금 더 커졌다. 빼고는 큰 차이점 없어요. 가격 차이도 생각보다 많이 안나죠. 같은 펜 사용했구요. 4개 줍니다. 펜 하나 더 추가되어 있어요. 그리고 케이스 사이즈가 조금 커졌구요. 다만. 이 H7 플로어는. 공랭 쿨러 환성이 좋은데. H9 플로어는 공랭 쿨러 환성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보드 장착 부분이 살짝 튀어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순행 쿨러 환성 괜찮고. 강판 두께는 케이스 사이즈가 커진 만큼 좀 더 두꺼워졌구요. 나머지 옵션은 H7 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요것도 무난하게 자주 팔리는 케이스. 그 옆에는 PU 빼앗습니다. 이거 나온지 오래되가지고. 딴거 추천하다고 자꾸 하시는 분인데. 나온지 오래됐어도 이것만한 케이스 별로 없어요. 전면이랑 상단이랑. 패널을 떼거나 교체할 수가 있어가지고. 고쿨링으로 쓸 수도 있고. 닫아가지고. 저소음으로 쓸 수 있는. 두가지 컨셉이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심지어 강판도 두껍고. 물론 가끔 도색불량이나 스크래치 분량이 있긴 한데. 케이스 자체가 좀 고급적이에요. 그런 분량이 없을 때는. 스냅쿨러 호환성도 괜찮은 편이고. 그래픽카드 호환성도 좋습니다. 그리고 얘가 폭이 넓어가지고. 두꺼운 글칼 있죠. 4090 어로스마스터. 4080 슈퍼 어로스마스터. 이런거 꽂았을 때. 케이블이 안 꺾여요. 이것도 큰 장점이죠. 고급 글칼 쓸 때. USB-C 타입이라든지. 뭐 하드베이가 많다든지. 이런 장점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큐싱은 제가 가끔 있는 것 빼고는. 이 가격도 이것만한거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Y70 입니다. 터치펜은 있는 버전하고 없는 버전이 있는데. 있는 버전이 역시 간지죠. 대신 가격이 미쳤습니다. 60만원이요 케이스에. 저도 50만원짜리 케이스 쓰고 있습니다. 기본펜 없습니다. 펜 좋은거 다셔야 되요. 다만 전체가 다 메쉬를 구성되어 있어서. 쿨링이 나쁘진 않습니다. 터치스크린. 14.5인치 제공해 주거든요. 여기에 여러가지 기능이 있어요. 터치스크린이. 이거 하나하나 모든걸 다 먹어갑니다. 뭐 나머지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Y형치고는 쿨링도 괜찮고. Y60의 단점도 해결됐어요. 그래픽까지 장착했을 때. 유리에 넘어가서 쿨링이 구려졌던거. 해결됐습니다. 측면 라디 호환성도 좋아요. 전원 설치에 청축. 그러니까 키보드에 청축을 넣어놨더라구. 딸깍딸깍 느낌도 좋아. 고급 케이스에요 진짜. 근데 비싸. 그래서 점수는 4.5죠. 마지막은 저소음 케이스 고급진거 추천해달라고 할때 추천해줄만한겁니다. 얘는 흡음제가 들어가있어요. 기본펜 저소음펜입니다. 그런거치고 쿨링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쉬도 잘되있기 때문에 저소음인데 생각보다 쿨링도 좋아요. 저소음에 공렬쿨러 넣어서 짜실분들. 여기에 사일런트 윈펜 추가해서 짜시면 정말 괜찮아요. 보셔일피 CPU쿨러나 그래픽카드 호환성 괜찮구요. 상단에 순형호환성도 나쁘지않고 평균간판도 두껍습니다. 평균간판 두께도 두꺼운데도 흡음제 박아놨기 때문에 소음도 확실히 잘 잡는 편이구요. 참고 얘 솔리드타입도 있어요. 지금 유리가 아닌 솔리드타입을 선택하시면 소음이 더 줄어듭니다. 내부 보기 싫으신 분들 유리가 아닌 솔리드타입 윈도우타입 아닌거 사시면 됩니다. 단점은 딱히 없고 사이즈가 좀 큰게 단점 정도로 생각합니다. 얘도 점수 높게 줬어요. 괜찮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한테 무려 2만원대부터 60만원대 케이스를 다 추천드렸어요. 요편은 카페에 공유해드릴테니까 한번씩 밑에 추가로 설명해놓은거 같이 보면은 괜찮을 것 같구요. 업자가 보셔도 괜찮고 유저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저보다 경험 많은 업자들도 많겠지만 사실 조립경험 제가 13년차라서 꽤 많은 편이고 판매량도 제가 1년에 한 2000대는 파니까 적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적지 않는데 그러니 그냥 동네에서 몇대 못 파신 분들 요표 참조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추천한 케이스 맛봐보세요. 맛있을거야. 아무 정보 50 사는 것보다는 역시나 정보가 좀 있을 때 좋겠죠. 물론 제가 추천하는 제품들도 좀 저가형들은 도색불량, 스크래치, 배송파손 이런게 좀 있으니까 어느정도 감안을 하시구요. 이 표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였구요. 다음번에 더 좋은 표로 만나 뵙길 약속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자세히 많은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표를 참조하시면 없습니다. 나는 이 아시죠? 이 아시죠? 난 이 아시죠? 난 이 아시죠? 진심의 아시죠? 난 이 아시죠? 난 이 아시죠? 나는 이 아시죠? 난 이 아시죠? 난 이 아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